Q. 다음은 탁이다 탁 탁 한 다음에 두두두두. 한 다음에 후추도 안 돼요. 오케이, 처음부터 정리해볼게요. 붐! 붐! 오케이, 여기에서 여러분 이렇게 해볼게요. 붐! 두루룩! 부붐! 빠란! 차! 세븐! 에잇입니다. 붐빵! 붐빵! 쿵! 차차! 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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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ав이! 어떤 해 있어요? hep! 내 감이 늘 수 있는 건 내 눈 앞에 있는 너 서로의 여성 귀여워 짠 짠 자 바바, 자 일단 짠 짠 짠 더 이상은 I don't worry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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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원래대로 여기서 주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파이팅 컷!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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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 Q 피아노니아 피아노니아 치아노니아 피아노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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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 형 파트하면 괜찮지 않으세요?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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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땅 두투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?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? 도겸이 이거 보여줘. 그래도 카메라가 좀 보여줘. 응. 뭘 줘. 특별하게 나랑 콘서트 편이야. 포즈 됐대. 오케이 도겸이 포즈. 아니요. 도겸이 댄브 보여 드리겠습니다. 아 너무 좋네. 댄브의 장인. 댄브는. 그 다음에 댄스 형들. 빰 빰 하고. 빰 빰 원 투 쓰리에부터 아웃할게요. 도겸이 이쪽으로. 여기까지. 쿵 쿵 쿵. 아 틱. 틱. 슝. 슝. 야 잡아주고. 이거 두 개로 갈게. 두 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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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써볼게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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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 한 번만 주세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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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sk då. feet. 그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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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Eine. 아. 아. I want the rain 너를 달릴게요 이승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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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오늘 그래서 연습 참 고생했죠? 지금 3시 7분인데요? 뭐라고 해?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정말 멤버들 확실히 연습해야 하루가 마무리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저희 팀워크가 좋아서 저희는 항상 연습을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정말 고마워요. 지금까지 승관 주쇼였습니다. 안녕. 네. 하나, 둘, 셋. 지금 가요자 축제 연습이 끝났는데요. 어때요? 어때요? 정말 좋다. 저희 지금 끝났는데 급하게 오늘 이렇게 다 해서 딱 찍어서 보냈어야 해서 집중해서 꽉 집중했죠? 일단 안무 더 연습해야 되고 지금 원효 형은 스타드 사진이라고? 스토리. OOTD 찍고 있는 중. 맞아요. OOTD. 춤이 어려웠어요. 박자가 빠르기도 하고 아직 재생한 컨트롤이 좀 미숙한 것 같아요. 열심히 할 테니까 만족도 해주세요. 가요대 축제에서 만나요. 데뷔을 해야 해요. 오늘 새림이한테 얘기해. 알았어. 나 지금 문준. 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죠 잘 들어야죠 우리 명색이 세븐틴이어가지고 안 늦게 해드릴게 그래 춤도 추는 그룹 안 쓸게 다 끝내자 다 해보자 네 죄송하지만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늦을 것 같아요 봄봄봄 봄봄봄봄봄 오케이 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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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킥 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 택시 정광호 정광호 우세 팬들 이거 날리는 거 선 점으로 지피해주자 그리고 좀 느리게 도로하시게 네 은지우가 안 늦는다고 전화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? 뭐였지? 아니아니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핵박자 안 부르겠다 하! 하? 하? 하 사이 호하 사이래 하! 아무튼 wäh는 한 번 입 닫고 입 닫고 입 닫으면 맞죠? 하! 너네 진짜 못 쳐야 나 하이드 좀 쳐줘 명기야 하아! 귀를 다 까먹으면 누기만 해도 될 거 같은데 최대한 꽂는 게 나을 거 같은데 근데 약간 그런 풍성하게 생각하니 네 오케이 한 번! 렉스! 우리 해볼건지? 하? 아 이거 하나 해보자 거기가 화지 하, 허 하! 하, 허 뭐 그 사이? 하, 허 하, 허 화! 어! 화로 하자 응? 어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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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야!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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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안 볼 거야? 너는 거의 기다리에서, 기다리에서 좀 네가 앞서줘야지 넌 뭐 알았어, 알았다 알았지 똑같이 뒤로가서 해야지 말고 너 기준으로 모여 한 번만 더 말아줘야 돼 모두가 죽겠는데? 야 좋아! 1, 2, 3 You're my crush, I got a crush on you 난 너에게 rush You're my crush, I got a crush on you 감사합니다, hush, hush 지금이 달콤하느냐 지금이 달콤하느냐 지금이 달콤하느냐 발이 이렇게 편 느낌이 안 들게 이렇게 돌아야 돼 이렇게? 너무 아픈데? 어우 섹시하다 야 영원히? 딱 이거 네 포인트 맞춰서 아 그치 어 이거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만약 틀고 와서 그러면은 멤버들의 최대한 앞에 있고 너희는 뒤에 가자, 가자 자 이번에는 승관이랑 KBS에서 대축제에서 둘이 듀엣곡을 합니다. 열심히 연습합니다. 끝내! 갈게! 안녕! 왜 또 안 돼? 내가 어떻게 메인 조금 더 세게 해줄까? 좋은 것 같은데? 딱 좋은데 막 위에서 너무 호흡 안 빼면 내가 호흡이 빠지니까 같이 그냥 호흡 꼭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아. 이렇게 해? 아, 예. 마이크 체크 1, 2, 3, 4, 5, 6, 7, 9, 10. 저는 지금 도겸승관 KBS 가요대축제 함께 라는 곡을 연습을 합니다. 그것들이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노래를 듣고 함께 행복해요. 조그랑 꺼야죠. 여기 또. 연습을 해. 아, 아. 응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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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함께하는 사랑이 그렇게 만든 거야 함께하는 우리에게 함께하는 사랑을 함께하는 하나의 삶이 있다는 거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오우우우우운 좋겠구나 마리를 까먹으면 그냥 낚아 앞에 보자니까 나 봤다가? 순간이랑 나의 목소리 옆은 참 좋은 것 같아 항상 뵐 때마다 느끼 implant 진짜 잘 맞아 서로가 서로를 보완한 점이 있어가지고 잘해보자 내일 가면서도 한번 해보고 파이팅! 오빠 어떡하지? 참아야지 우리